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자유질서를 여러분들 유지 보위하는 그런 책무를 본인이 굳게 지키고로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러분들 본인이 선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적 호불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생겼다든지 대통령이 허구되고 멀쩡하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직책입니다. 우리가 가장이 되면 먹여 살려야 된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보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 책무를 지킬 의지가 의향이 없으면 그냥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통령의 인간적인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직책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정체성을 대단히 크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공정이 나오고 상식이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헛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읽었는데 감동적이었다. 그럼 우리 대통령께서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참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실천이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과 말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저 양반이 본래 그런 사람이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에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니까 짧지만 단호한 질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선거 제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 같으면 민경욱 전 의원이 이름 제기하는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이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 이런데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도장 여름 하나 찍는 것까지 본인 재임 2년 동안 관철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3년 뒤에서 물러나나 1년 뒤에 물러나나 내일 물러나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차이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날인을 관철하지 못하고 선거라는 용어 한 번지 여러분들 입에 올려내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건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헌법수호라는 지상의 의무를 내팽긴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여소야대 입법부의 눈치나 보면서 비루한 행동으로 목숨이나 연명할 방도를 찾을 못날 사람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본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은 다 내팽기치겠죠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해온 일이 이제 여러분들 점을 연결한 선처럼 선을 연결한 면처럼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철도 침면 여러분들 뭡니까 내팽기친 것이 지난 2년간의 역정이지 않습니까 사안이 복잡하니까 대통령께서 네덜란드도 갔고 미국도 갔어 노래도 잘 부르고 영국도 국빈 방문했고 여러분 그것은 다 장식이고 소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는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어둠을 헤맬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도장 날인 하나 관철 못한 그 대통령을 내 입에서 어떻게 윤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는 겁니다 도장 하나 관철 이 민경욱 전 의원은 선거제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투표지가 정본임을 입증하는 위조 투표지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름 찍도록 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닌 거죠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허우디가 멀쩡한 남자치고 일 제대로 하는 놈은 못 봤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지하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지 않아서 놀랐다는 얘기는 대통령 입에서 왜 나옵니까 깜짝 놀란 대상인 우원식 씨가 듣고 퍽이나 좋아했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렴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오늘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렇게 만일 말씀하셨으면 정말 좀 모자란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강한 질책이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을 하며 자신을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 잘했으면 벌써 행동이 달라지겠죠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부정선거를 파헤쳐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은 100% 윤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위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 근래 한국사회를 보게 되면 한국사회 전편에 흐르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나 정조는 국가 권력이 항상 국민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날 여러분들 유학을 갔을 때 미국 생활에 크게 느낀 거가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공권력이 항상 억눌려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겁니다 젊은 날 미국의 20대 말에 여러분들 유학 생활을 할 때 저의 행동 사소한 것에서 권력에 억압받는 듯한 그런 종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처신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지금도 마음이 여러분들 짠해 그런 사례들이 떠오릅니다 항상 국가 권력은 수탈했던 거죠 국민들을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피할까를 궁리하고 국가는 끊임없이 뭐죠 세금을 때릴 때가 있으면 가혹하게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조나 그 시절에 비해서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관과 민의의 관계라는 것은 신뢰관계가 아니고 한쪽은 항상 억압을 하고 항상 뭔가를 뺏을 것을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이러면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두철미가 항구하는 것도 그냥 국민들은 수탈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나 봉사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현뜻 윤 대통령의 정체성 문제를 떠올린 게 아니고 조선의 논술실장을 맡고 있는 박정훈 실장이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 이런 칼럼을 기구했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 칼럼을 읽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전 중소 여러분들 장관의 장관 양정철 씨 비서실장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두 교수가 주인했던 이재명 청와대 여러분들 초청설 일 잘 되고 나면 부부끼리 여러분들 골프함 치러 갑시다 이런 거 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여러분 깔아뭉개는 거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러분들 한두 건 정도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잘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한 사건들이 쭉 연결되고 보면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양반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양반이 지지층들을 속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박정훈 칼럼이 담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체성마저 지지층마저 실망에 등을 돌릴지 모른다 등을 돌릴지 모른다가 아니고 칼럼을 쓰는 사람은 그래도 본인 칼럼이 갖고 있는 그런 파장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지지층마저 실망에서 등을 돌렸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지층마저 실망에서 등을 돌릴지 모른다 벌써 다 돌렸습니다 좀 늦은 사람들도 그냥 4.15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선택을 보고 대부분 다 등을 돌린 겁니다 본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지만 이런 칼럼 하단에 백몇십 개의 여러분들 민심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등을 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니까 두 정치학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인으로 여러분들 모임을 물밑 교습을 벌이는 것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는 비서실장 인선에서 빼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거부도 하지 않았고 골프 해동 부부 동반 모임도 한 번 합시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행위죠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들 처신에서 보이는 것은 좁게는 이재명 당대표 넓게는 범야에게 자신의 임기 보장을 위해서 그냥 구걸하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 해 가지고 자신의 임기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죠 그러나 그런 투쟁 경험이 많지 않은 윤 대통령은 30년 정도의 상명하달 조직에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목숨을 구걸하면 목숨이 구걸 될 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도 내일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봐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항로를 적극적으로 도울지는 못하지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좀 협조를 하게 되면 임기 정도는 보장해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파 진정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야멸찬 그런 행동과 모습을 잘 아는 사람들은 천만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힘을 잃게 되면 그냥 뭐죠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한 것은 용산의 반응인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보도됐던 그런 대통령의 저자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펄쩍 뛸 일이 없는 겁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 장관을 총리에 임명하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비서실장의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일부 대통령 칠 사람들이 확인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박정은 실장이 보통 사람들이 늘 질타했던 걸 그대로 한 번 더 인용했네요 아무리 야당 협조가 간절해도 이런 인물까지 끌어들인다면 보수의 자존심이 뭐가 되느냐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저는 보수의 자존심 정도가 아니고 애시당초 이런 생각이나 구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양반이 그냥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보수의 자존심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이 양반이 본인이 임기를 확보하는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퇴임하는 부분에 협조를 얻을 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양보를 못하겠냐 실질적으로 바지 여러분들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 한 대통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보시게 되면 김근희 여사 수사라인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3년 전에 문재인 정권의 수사방해 인사와 판박이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당시 문 정권은 조국 비리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방탄하려 수사팀을 해체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통 사람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윤 정권을 탄생시킨 정체성의 기본이 의심받는 순간 충성지장마저 실망의 등을 돌릴지 모른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쓸 수밖에 없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봅니다 등을 돌렸고 그 등을 돌리는데 보수 지지층 가운데 최소 60% 이상 정도는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태반에 아마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워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을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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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